5월 6일날 세종시 아픈 영웅들 때문에 아침 10시부터 어느 가정에 참석을 해서요. 어느 가정을 방문해서 두 명이건 세 명이건 기도를 해드리러 가려고 합니다. 세종시 아픈 영웅을 찾아가는 건 처음인데 이렇게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건 세 분이건 단체로 기도해드리는 건 처음인데 아무쪼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원합니다. 이번에도 참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영웅들을 만나고 올텐데 귀한 만남이 되기 원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에 많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귀한 첫발이 되기 원합니다.